우선은 이 아이디어박스 강의를 왜 들으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아주 친절히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런 part 5 유형 분석 그리고 채점 기준 등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? 여기서 좋습니다.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점점 많은 회사들이 그 회사가 속한 지역 커뮤니티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을까요? 아니면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?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출제됩니다. 여러분 사실 한국어로도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. 1분 동안 조리게 말하기 어렵습니다. 그 영어로 말할 거리를 제가 드릴 거고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드릴 겁니다. 쉬운 문장으로 그래도 점수 나오게 만점 200점도 나오게 제가 드릴 겁니다. 자 최신 최빈출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이 싹 모조리 합쳐서 이렇게 강의를 작성을 했고 자 그리고 미국 채점관들에게 익숙한 표현 저만 쓸 수 있는 게 되겠죠? 바로 듣고 채점자가 이해를 해서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는 그런 표현들로 구성을 했고요.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나오죠? 많은 학생분들이 듣기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. 듣고 나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.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하시는데 사실 뭐가 나오는지 알면 들립니다. 그걸 제가 아이디어박스 강의에서 드릴 거예요. 제가 수천 명의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 입에 잘 붙는 문장으로 바꿨고요. 어떻게 공부하는 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결국 같은 걸 물어요. 제가 다 나눠드렸고요. 여러분들 결국 묻는 건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십 문제를 어떻게 답할 수 있냐면 6개로 여러분들은 수십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자 우리 문제 상황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봐볼게요. 들어야 될 부분은 이 정도. 결국 뭘 묻습니까? 새로운 홍보 방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말할 것들이 넘치지 않습니까? 전 2개 정도 쓰면 여러분 만점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분 목표가 레벨 6, 7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걸 한 문장 한 문장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의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 표현을 어떻게 더 쉽게 가꿀 수도 있겠다. 이 표현이 입에 안 붙는다.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다. 까지 다 알려드립니다. 하지만 채점자가 드럽고 점수는 나오게 제가 알려드리겠죠. 제가 제공하는 틀에 살살 맞춰주시면 여러분 1분 답변 다 완전히 깔끔한 답변이 나옵니다. 자 해결책 제시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이게 바로 아이디어 박스죠.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느냐 이게 토이스피킹의 본질적인 물음이라고 그랬죠. 여러분 발음이나 유창성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. 이게 아이디어 박스가 되겠고요. 거기에 해당되는 설명까지 잘 하셔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건데 이것도 아이디어 박스 내용입니다. 제가 다 주제별로 나눠서 어떤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.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저랑 함께 하면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에 대한 내용을 드리자면 resc히는 부분을 드리자면 그 사례들이 그 사례들이 그럼 갈 건가 이제 그 사례들 교실 يجب 예정 아멘